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카틀리나라고 해요. 저는 고름미 사람인데 29살이에요. 저는 지금 1년 3개월 되었어요. 제 남자친구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. 제 남자친구 한국 사람이라서 우리는 한국에 공부하고 있어요. 우리는 4년 결혼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. 제 남자친구 학교 너무 좋아요. 학생하고 선생님 아주 잘해요. 우리는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처음 왔을 때 한국어 많이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 한국어로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감사하고 다행이에요. 제 남자친구 학교 선생님 너무 친절하고 신입계 수업 많이 가르쳐줬어요. 한국어 다 공부하고 나서 대학원에 가고 싶어요. 대학원에서 비즈니스 만에 시멘에 공부하고 싶어요. 감사합니다. 아멘